아니 지금도 시청자분들도 계속 웃고 계실 것 같아요. SBS 조만간 제가 보니까 개콘 따라잡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왕과의 교수 집안이 각각 틀리니까 고기는 저희가 따로. 아 그럴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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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요. 아우 예. 누가 돈을 좋아하는 요즘 코네트를. 엑소. 아니 이게. 엄마 아빠 이거 잘한 거. 한 명만 해 한 명만. 큰 마트를 뭐라 그래. 대. 마트. 마트 대. 사이코? 네. 자 한금 퀴즈 시간입니다. 아 재밌어요 이거. 네 재밌죠. 첫 번째 팀은 어떤 팀인가요? 아 이 팀 뭐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. 염경환. 어문유. 우리는 파이팅 한 번 해주시죠. 자 오예. 파이팅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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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준비. 시작. 이거 채소인데 나처럼 뽀글뽀글 이거 초록색이야. 아 브로콜리. 오케이. 아 좋아. 운일아 이게 나오면 무섭지 밤에. 공포영화. 공포영화에서 뭐가 나오지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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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누군지야? 이거 아 개 나왔는데. 개가 나와? 어. 이렇게. 아 갯벌. 아빠가 맨날 이거 보고 있지 집에서. 야구. 그렇지. 좋아. 침물 거기 놔두는데. 화분. 그래. 큰 마트를 뭐라 그래. 대. 대 마트 말고. 대. 동생. 동생 말고. 동생 말고. 동생 말고. 동생 말고. 동생 말고. 내가 한 거 뭐야. 파마.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. 오. 허이 이거 뭐야. 취름. 늙음아 이거. 발짝 취름. 발짝 취름. 발짝 취름. 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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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. 주름. 은길아 이거 한국 사람 꼭 이걸 먹어야 돼. 듬치. 그렇지. 너무 문제 맞추는 거예요. 저 이거 몰라. 아 몰라요. 그럼 통과 통과. 통과 통과. 통과 통과. 아. 은길아 너 아직 학교에서 이거 없지. 남자 말고. 여자. 그다음에 친한 거. 친구. 그렇게 여자친구. 여자친구까지 맞춰서. 열두 개 중에 열 개 맞췄습니다. 이야. 이게 많이 좋네요. 아니 앞팀이 이렇게 세면 뒤팀이 부담스러울 텐데요. 네. 다음 팀은요. 김성수. 김혜빈. 파이팅. 일단 열 문제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. 아우 진짜 않아요. 아빠 파이팅. 파이팅. 준비. 시작. 아빠 내가 그림 그릴 때 뭐가 필요하지. 스케치북. 좋아요. 빨리 운동해야 돼요. 조금 느리네요. 다른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. 누가 그랬어. 야 이거. 김성수 씨. 아 여기. 설명 좋아요. 네. 내가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. 다른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. 통과. 통과 동과. 널 파는 거 세일러요. 아빠 내가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. 짜장면. 어 짜장면. 저 빨리 뛰어야 돼요. 아빠가 어디서 돈을 찾지. 돈 끓이는데. 왜. 저 전답입니다. 저 전답입니다. 잘 하시네. 자. 여빈이. 아빠 내가 이렇게 길고 뭐 길고 막 이렇게 무서운 동물 내가 되게. 뱀. 뱀 말고. 지렁이. 아니 그런 말고 목 이렇게 긴 거. 구렁이. 기름 말고. 용 말고. 용 자는 맞는데. 똥구녕. 이게 뭡니까. 공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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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은 설명했는데 아빠가 웃기려고 똥구녕 해가지고. 승질났어요. 공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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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갑니다 아빠가 아침마다 이거 먹어 닭가슴살 아니야 아니야 바나나 고구마 한 대에서 뭐가 내려와? 물 비 어 비로 시작해 영양제